우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레일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레일 정보는 여러분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도록 추천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5위도, 5위도행 열차입니다. 레스키드 상부는 5위도 2번역은 상계도와 상동, 상문, 수류, 강부, 부총 2번역은 미아, 서울, 자이버대학 2번역은 미아, 사거리, 킬룸, 성신여대, 입구, 구남, 강승회, 입구, 열대, 화풍뎀, 문제문, 역사, 문안, 여깁니다. 2번역은 추루, 로, 영도, 2번역은 서울역, 서울역,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천안이나 인천, 위로선으로, 경위선이나, 공항철도, 수류, 입구, 가로완령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삼각지, 삼각지역입니다. 신용산, 신용산역입니다. 이산선, 이증왕, 박루광역, 남은산, 용산, 왕시기, 용문, 방면으로, 바실보길, 경위중앙선으로, 갈아타시기, 동작, 던쪄몰널널넌 quarters, Gate, 던쪄몰널널넣 잠시 구화륭입니다. 탄밤, 단 jobs입니다. 2번역은 대동원, 과전 집입니다. 범계, 베리실문은 왼쪽입니다. 대사의 범계, 긍정, 긍정역입니다. 베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천안구로 청량이 반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1호선으로 발언하시리받았습니다. 대사의 승자, 금정,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ne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열차 안에는 교통역자와 상위, 임상부용, 유아를 희망한 고객 등 열차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교통약의 색이 발언돼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역은 3번역이다, 수리산은 역이다, 대사의 수리산, 2번역은 대압이, 2번역은 당월, 상복지역입니다. 한대압, 한대압, 2번역은 중앙, 오른쪽, 초지, 안산, 시계, 온산, 천왕, 2번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원도, 온도역입니다. 땡큐 우리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웃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사당, 사람, 띵, 열차입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오일호, 정황, 신계동사, 안산, 초지, 우산, 중앙, 한대압, 풍록수, 관괄, 대압이, 출입산, 찬본, 금전, 엉계, 평천, 인더관, 정부, 화정, 청사, 화정, 대동원, 경마, 공원, 성가위, 남태력역입니다. 내리싱을 왼쪽입니다. 내리싱을 왼쪽입니다. 이번역은 우리여제의 종착역인 사랑, 사랑역역입니다. 과전, 우리도, 창시, 침돌이, 열차을 가라, 다시, 바라, 대서, 대사당, 타, 타당, 에열브리머스 공원에서 본사입니다. 아 하나의 아까 존재, 나의 모두의 특이 лет엘의 중부군이 위대기였습니다. 이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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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역 선수 스워리 바로ici에